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서양의 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 팁 제도가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 분배 차원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그런 호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팁 제도가 변형이 돼 가지고 팁인지의 권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소식들이 속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팁하게 되면 제가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IBM 창업자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IBM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을 보면 아버지 왜 창업자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 가지를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차를 타거나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면 차를 파킹시켜주는 분한테 좀 후하게 팁을 줘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당시 아마 그분들이 뉴저지에 아마 저택이 있을 것 같은데 뉴저지에서 이제 맨하탄까지 이렇게 열차로 통근을 할 때 그때 되게 열차 안에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욕물을 마친 다음에 휴지 타올 같은 걸 아주 깨끗이 이렇게 닦아서 뒤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네가 누군지를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네. 두 개가 기억이 나네. 그게 이제 IBM의 창업자와 아들이라는 책. 얼치서적에서 나왔던 아주 오래된 책인데 참 읽을 만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읽었지만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도 많이 다루고 막상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그런 책임이 얼마나 컸던지를 늦게 깨달은 아들의 그런 후회도 좀 들어있고 이런데 최근에 이제 LA를 방문했던 한 분하고 만났더만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이제 식당을 갈더만은 식당에 한 20% 정도를 팁을 그냥 영수증에 그냥 박아가지고 그냥 팁이 나오더라 이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그 팁인데 그 팁에 세금까지 포함한 전체에다가 20% 가까운 것을 때려가지고 식사비용보다도 배꼽이 더 클 정도로 부담을 느꼈다. 상당히 불쾌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저 코로나 겪으면서 너무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팁 제도가 너무나 왜곡이 돼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 번 해보니까 그게 사실인 모양입니다. 이게 2024년 4월 기사인데 오렌지 카운티면 한국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죠. 오렌지 카운티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팁이 이제 권리가 돼버린 겁니다. 팁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보시면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김 모 씨는 최근 오랜만에 외식을 위해 하신 땅을 찾았고 팁 문제로 언정을 벌였는데 4명이 모여 식사를 한 뒤 받아든 계산서의 식당 측에서 4명 이상 무조건 18%의 팁을 붙인다면 영수증에 팁이 미리 포함되어 있었다. 한인 식당의 모양입니다. 특히 김 씨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8% 팁 액수 계산이 판매시가 붙기 전에 음식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당연히 음식값에만 여러분들 팁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음식값 더하기 판매시의 총액에 대해서 18% 팁을 하니까 액수가 크게 늘어나버린 거죠. 이렇게 한 거죠. 부당한 거죠.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팁을 강요당하는 것과서 황당하고 불쾌합니다. 이후에 다른 한인 식당에 갈 때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모든 한인 식당들이 판매세를 포함한 액수로 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런 거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부분 한국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매사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금전 권리는. 당연히 뭡니까 저는 18% 여러분들 때리는 것도 저는 별로 본인이 알아서 내놓는 건 18%를 왜 때리냐 이야기죠. 팁이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냐에 고위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LA 카운티 판매세가 10.25%로 오른 상황에서 많은 항인 식당들이 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세금 액수만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하고 있지 않다. 100달러 먹었으면 100달러에다가 10.25달러를 더해 가지고 그게 18%를 때리는 겁니다. 소비자 매체인 레딧과 어센틱은 식당 팁은 고객이 종업으로 받던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자발조를 주는 거죠. 당연히 음식관 부분만 팁을 주는 것이 맞고 세금의 팁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대다수 미국 식당들은 세전 액수로 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좀 그러네요. 어떻게 팁이 권리가 되지?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이 문제를 얼마 전에 LA를 다녀오신 분을 만나가지고도 참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마침 오늘 조선의보에 박진배 마이애미 명예석자 교수께서 권리가 되어버린 미국 팁인가. 그래서 이게 거의 보편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는 게 팁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팁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착된 것인데 여기 나오네요. 호의로 시작한 관습이 권리가 되어버렸다. 혹시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팁을 주지 않을까 봐 계산서에 미리 팁을 포함시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거 자체가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손님이 중복으로 팁을 집으려도 말없이 받아 챙긴다. 레스토랑의 팁 관습은 다른 장소에도 확산되어가고 있고 호텔의 벨보이 아파트의 관리인 미역실 직원 음식 배달 모두 팁을 원한다. 안 주거나 적게 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불만을 가지며 체념하는 부분이다. 혹시라도 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악마의 거래가 될 것이다. 좋은 제도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네요. 참 좋은 제도인데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관행이 딱 있지 않습니까? 한 15%에서 20%를 주는 것을. 그걸 자발적으로 주는 것하고 영수증에 그냥 찍어서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절대 우리나라는 팁 제도를 도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값이 그냥 20% 오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근래 팁의 비율이 오르고 셀프 서비스 매장에서 팁을 요구하면서 미국인들은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람직한 서비스 안의 문화가 아니라는 식이다.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의 레스토랑들이 인력당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혹시라도 팁 제도를 고려한다면 악마의 거래일 것이다. 옳지 않은 일을 오늘 본 겁니다. 자발적으로 주는 건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데 호의를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를. 그런데 그걸 영수증에 붙여서 강제로 수거하는 것하고 그것도 여러분들 못 믿어 가지고 판매실까지 붙여서 팁을 때리는 것하고 영양심 불량인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5월 6월까지 5권이 나왔고 7월 30일 날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이 나옵니다.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책이 주변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